난 너무 힘들고 돈 부려가지고 못 쳤어 아... 대단하다 대단해! 그냥! 어? 뭐 하는 거야, 씨발 아! 뭐하는 거야? 진짜 씨발 여나! 아! 짜증나네 아! 이좀 써봐! 저렇게 나대는데 쟤네 점을 없잖아 아니 근데 뭐하는거지 이리 이를 써 씨발 여지를 터뜨리라고 어? 뭘 사려 씨발 대인상대로 아 진짜 씨발 속 터지네 아 족같아 이 개새끼 씨발새끼 개족같은 새끼 네이스 네이스 밀고 있었다구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개새끼랑 보드라인전 하느냐고 처음부터 퍼블 주질 않나 오늘 씹새끼들 너무 많아 하긴 뭐 씨발 불금 오늘 불금 낮부터 게임하는 새끼들이 그렇지 뭐 네이스 네이스 르블랑 페이크 좋았는데 야 베인 또 눈치가 있다 네이스 네이스 메이스 죽여버려 그냥 빡빡이 새끼 메이스 응 나도 이러면 너무 좋아하거든 아우 샛 같은 팀 되면 다 짜면 되지 비웅신아 뭐 미드 밖에? 박아! 어 박아 어 해 나도 미드가서 하면 미드로 떨고 언제 이래도 나도 다 해야 하거든 지금 아 룰루 또 죽었네 빡쳐서 어떡하나 네이스 네이스 아 룰루 또 죽었네 어 어떡하나 아 아깝네 잡을 뻔했는데 르블랑 룰루님 혹시 재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?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점수 고맙습니다 500개요? 룰루한테 듀오신청해서 이기면 500개? 뭐야 왜 안돼? 님 마이크 됨? 들어와보세요 오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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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지 서포터가 어? 아니 이씨 아니 뭐 아니 아니 뭐 내가 뭐 여자가 들어오래? 어? 아니 웃긴 사람이네 이거 본루님 불리죠 지면교촌이랑 국내 둘 다 싸줄게요 복하님 그거 한번 더 하시면 블랙할게요 아 아 여기 고맙습니다 아 복하님 100개 고맙습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네 방송 소리좀 꺼주세요 예 서포터 뭐 할까요? 룰루 갑시다 원딜 하라는거 할게요 원하시는거 룰루 하면 베인 아닐까요? 베인? 제가 신나는 서포터 아닌 베인 잘 안하는거 알죠? 탈리아는 뭐죠? 아 잘못 누른거 잘못 누른거 아 오케이 룰루 올려놓으세요 좀 불안하니까 뭐하는거야? 룰루 갑시다 룰루 갑시다 소리를 들으세요 저 베인에 지는거 되게 맹감해요 아니 그걸 맞추면 어떻게 해요 어허 말이 많네 평큐 평큐 기본 아니에요? 카리사? 당신 지금 서포터야 사비자? 어 아 짜비 에휴 고생하셨습니다 아쉽네 뭐하니? 뭐하니? 뭐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알리스타 뭐해 언제까지 거기 가있어 파헤 왜 갈비자 아 쪼!! 아 보세는 붙어있어 제발 모자 2번판에 완성하면 되겠지 모자 2번판에 완성하면 되겠지 캐릭 아! 아 근데 얘가 소렌저도 어쩔 수 없었어 이거 아 이거 어차피 산거니까 주시면 안되나 이거? 어차피 이거 돈 됐잖아요 어? 으어어 아 아 네이스 아아 씨발 뭐야 이거 아아아 아씨 아아 맞다 리전드라 패시브 아으 아니 뭐가 아프더라 씨발 아 저게 ㅈㄴ 처음 맞았네 아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